오늘 시크릿 종목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빛이 나는 시크릿,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숨겨져 있는 빛이 나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잘 갖고 계시면 이제 오아시스처럼 사막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다 뻥 터지는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시크릿 종목을 준비했고요. 제일 첫 번째 종목, 자동차 부품 종목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다가 최근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21년부터 2년도까지 작년까지 전기차들이 출시가 됐는데 대부분이 바꿀 사람들은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아직 내연기관차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리고 차량을 사게 되면 5년에서 10년 정도 타게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붐이 좀 이뤘죠. 그러면 최소 이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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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년 텀무를 인해서 조금씩 구매 비율이 올라간다. 재작년부터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5년 후쯤 그러니까 내년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 전격적인 시즌이 될 것 같고 지금 올해 미국 출시 전기차 라인업입니다. 자 현대기아에서는 아이오닉 6, 7, EV6가 나올 예정이고 잘 보시면 이제 GM, GM이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포드, 테슬라도 로드스터라는 모델이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GM에서 또 트럭, 그리고 아우디, 벤츠, BMW, 스텔란티스. 자 이때까지 출시된 전기차보다 훨씬 더 많은 라인업이 올해 생산이 되고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당연히 GM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완성차 업체들. 자 이제 우리는 미국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한국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되고 당연히 부품들, 여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진짜 핸들부터 해서 타이어, 조향장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베이스 전자나 이런 것들은 현대기아의 이슈를 타고서 갔지만 이제 차량들, 특히 올해 GM이 많이 밀렸어요, 순위가. 그러면서 GM도 지금 크게 다시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테슬라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벤츠, BMW도 지금 전기차 점유율이 많이 낮은 상태인데 지금 테슬라가 1위, 그 다음 2위가 현대기아죠. 그리고 그 다음이 GM이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역전하려고 GM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GM 관련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EU에서는 35년, 아직 조금 많이 남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 부분은 벌써 2025년, 3년 후부터는 아, 2년 후죠. 2년 후부터는 내연기관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서 2년 전부터 생산을 더 이상 안 하기 시작하고 그럼 뭐가 나온다? 바로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 전기차, 전기차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국과 독일, 스웨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2030년, 그리고 프랑스랑 미국,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2035년, 이때부터 이제 내연기관차가 판매가 중단되니까 그 2년 전부터 전기차가 휩쓰는데 전기차가 이제는 시장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한 종목 에코캡입니다.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품 세터로서 이제 자동차용 전기, 배선, 그리고 부품 와이러닝레스, 밸브 소켓, LED 모듈 등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주 고객처는 중요한 게 포드와 현대기아입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 크게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 때가 이제 전기차 이슈, 받고 나서 횡보를 걸었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성기법. 이성기법. 앵커님, 이성기법 한번 복습할까요? 이성기법 제일 처음에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성기법 거래량이었나요? 그렇죠. 거래량을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에코캡이 슬슬 시동을 건다. 자동차처럼. 차트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1월에 한번 거래량이 나오고 올해 3월에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여기 지지선을 확실히 지지하면서 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위에는 두 개의 선은 당연히 저항선이 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없던 거래량이죠. 그러면서 이제 돌파 준비를 하고 있다. 에코캡. 하락의 이유는 당연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가 GM이 아직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생산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 나왔죠. 볼트. 볼트 전기차 하나 나오고. 왜냐하면 에코캡의 주 고객차 아까 뭐라고 했죠? GM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도 신차 전기차 출시 라인업에 보시면 GM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에코캡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당연히 아까 앵커님이 얘기하셨듯이 작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코캡 올해 GM에서 자동차 전기 라인업을 늘리면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는 흑자 전환하면서 다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랐기 때문에 이 하단 부분을 잘 지지하는가 보고서 지금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이 에코캡에 대한 매매 전략은 노란 톡에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밸류업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2차전지 배터리 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재 여기가 이제 먼저 다 크게 상승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케미칼 해서 전해질, 분리막, SKIET도 최근 큰 상승 계속 보이고 있죠. 그리고 동박 관련주들 동박 관련주는 지금 상승이 나오다가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SKC랑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장비 공정장비에서 이제 전국공정 PNT, CIS 어제 조립공정에서도 또 이슈들 PNT나 하나기술들이 계속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 검사장비 그리고 자동화장비 이 시스템을 자동화를 토탈 솔루션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SFA라는 회사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후공정, 후공정도 SFA가 맡고 있어서 SFA를 좀 잘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제가 갖고 온 종목은 SFA는 아닙니다. 바로 HYTC라는 종목입니다. HYT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차전지 소재에서 극판공정, 극판공정이 좀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보시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정극이 있는 걸 아시죠? 그 부분에서 그거를 커팅해주고 잡아주는 부분인데 이 커팅 기술이 중요한 부분은 초밀도 정밀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이라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팅 기계와 이 와이어링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커팅이 되고 나서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이 두 가지 생산 품목이 가장 큰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은 이 커팅 장비가 쉽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초정밀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비 슈퍼사이클에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TSI와 CIS 이런 부분들은 벌써 상승이 크게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크게 상승이 나올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HY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쭉 해서 거래량 없이 횡보를 오래 걸쳤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한 번 언제? 3월 초에 거래량이 한 번 나오고 최근 들어서 또 다시 힘을 받지 못하고 빠졌어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래량 들어오고서 막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부분은 올라왔을 때 계속 거래량이 이어지는가 보시고 지지를 하는가 보시고 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빠지죠. 그런데 다시 올라가는 부분인데 얘는 여기서는 딱 만원 부분을 딱 지지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저항으로 돼 있는 고점을 이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원래 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좀 아쉬운데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성기법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몇 프로씩 올라갔죠? 100%, 200% 막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저점에서 시작되는 종목이다.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선을 지지하는가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2차전지에서 절단기 부분 전국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라주는 전국 절단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국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삼성 SDI 어디랑 하죠? GM과 JV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미국 공장 설립하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디랑 하죠? 그렇죠. 포드랑 하죠. 포드 그리고 중요한 부분 테슬라 테슬라도 공장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기가 직접 나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 만들래 라고 하고 해서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 그리고 삼성 SDI와 GM 자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1, 2년 내에 설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설비는 야 갖고 와 하면 바로 갖고 오는 게 아니죠. 미리 선주문을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해서 한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형 기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리 미리 준비 주문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HYTC 수주가 밀려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지금 미싱 장비랑 이런 부분들이 최초 도입 장비들이 지금 수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 만들고 전국 커튼 장비 이 부분이 이제 이슈를 받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우리 레몽레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레몽레인 앵커님도 재벌집 막내 아들 혹시 재밌게 보셨나요? 너무 재밌게 봤죠. 그렇죠. 요게 OTT 시장과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과거로 돌아가면 주식 지금보다 더 잘할 텐데 맞아요.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사실 수 있었는데 앵커님 하여튼 재벌집 막내 아들 재밌게 보셨으니 참 주식하는 사람들은 재밌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주식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특히 그리고 이제 웹툰 웹툰으로도 잘 이어져서 웹툰에서는 TV에서 뭐 홍보 같네요. 홍보하면 안 되는데 웹툰에서는 더 숨겨진 이야기나 더 개봉 못했던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자 우리 레몬레인은 왜 집중해야 되냐 레몬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작을 하고 나서 판매를 할 때 지식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방이 나가면 나갈수록 원래 판매를 해서 재방에 대한 권한을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IP의 5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방이 되고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가면 갈수록 계속 그냥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매출 작년에는 아까도 앵커님이 실적을 먼저 많이 본다. 그리고 결손인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도 작년에는 적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인해서 흑자전화 예상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백설공지에게 죽음을 일어난 이슈 좋은 종목들이 이제 좋은 종목이 아니죠. 좋은 방송 드라마들이 나올 예정이어서 이슈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종목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쭉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반등을 한 번 크게 주고 나서 또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양상이 나타났죠? 이반기법 이슈가 되기 전에 반등기법이라고 했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거래량 거래량이 한 번 나오고 조정받고 다시 한 번 지지하고서 이제 거래량에서 우상향 틀어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드라마 OTT 이제 OTT가 생활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레몬레인 올해 상반기에 상반기에 흑자전환으로 돌아설 거로 예상되고 하반기에 드라마까지 이슈가 되면서 터져주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